안녕하세요. 지금 공연이 끝나고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 정말 오늘 베트남에서 다낭까지 와서 코코페스트 출연을 마쳤는데요.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. 현장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남아주신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고 즐겨주셔서 저도 신나게 공연을 했습니다. 또 비가 온 덕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모니터 이상도 생기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별 탈 없이 무사고로 이렇게 잘 마쳤어요. 모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네. 어쨌든 이렇게 베트남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. 네. 베트남 또 올 수 있기를 또 봐요. 우리 감사합니다. 잘 자요. 굿나잇. 어떻게 끄는 건지 모르겠어. 자 여러분 잘 자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끄고 싶었는데요. 안 꺼지니까 조금 더 할게요. 자 이걸로 아 알았다. 네. 여러분 진짜 마지막 인사 할게요. 잘 자요.